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다! 와우~~ 너무 맛있다! 고춧가루 고춧가루 떨려 아침대 고춧가루 소스 아 찍어서 아 숨살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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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튀김 너무 맛있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